노인의 손바닥을 쓰이며 낚시줄이 타르르르르르르르 10년 만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왔는데 노인의 그 어부라는 직업의 노인과 소리꾼이라는 직업의 제가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걸 하고 싶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판소리를 처음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편하게 앉아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관객과 저와 고수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죠 스토리의 자리에 있어서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것이 무엇이든, 이것은 글자와 질물의 생성에 대해 당신과 함께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반갑고 와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는 친구 같은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